네 오늘은 스마트워치 심존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스마트워치 많이들 착용하십니다. 저도 하나 쓰고 있는데 옛날 모델이라서 저는 심존도까지 촬영은 안 되는데요. 부정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지고 있는 심존도를 촬영을 하셔서 진료 보실 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병을 진단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 쓸 수 있는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워치들 이름만 되면 알마나 이런 워치들도 있고 이렇게 반지입니다. 이건 손가락에 끼는 반지 형태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도 가능하신데 본인 휴대폰이랑 연동을 해서 이제 탈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이제 쇠부치로 되어 있어서 손가락 두 개를 갖다 대면 본인 심존도가 이제 스마트폰에 나오죠.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패치형이라서 몸에다가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오패치라고 하는 거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외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 방수도 됩니다. 그래서 한 2주까지도 쓸 수 있고 샤워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워치 형태, 시계 형태가 있고 반지 이런 게 있고 패치 형태는 아직까지는 대부분은 이제 처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받고 처방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연동해서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통해서 이제 처방 없이도 가능한 것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점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의 심존도를 직접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문제는 보기만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판독까지도 일부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 판독들이 아직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정맥이 있다라고 진단을 알람을 받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중심으로 좀 보여드리겠고요. 이것도 일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나온 심존도입니다. 환자분이 가지고 오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불규칙하게 맥이 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판독하기로는 이제 판독 불가다. 이렇게 판독이 나왔고 그래서 환자분이 가지고 오셨는데 요건 이제 보통 정상 심존도로 판독이 됩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뒤에 하나씩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기 심방 수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름을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부정맥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보통 양성입니다. 크게 위험하지 않은 부정맥들이고 또 하나는 이게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진단을 받고 오셨습니다. 근데 요것도 앞에 거랑 비슷합니다. 보시면 뒤에 하나씩 이렇게 쿵쿵 거리면서 뛰기 때문에 맥이 상당히 불규칙하죠. 그래서 이제 두근거림이 있어서 측정을 해오셨는데 이제 인공지능은 심방세동이라고 진단을 했지만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기 심방수축이라는 부정맥이고 요거는 굳이 치료는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부정맥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심근염을 진단을 했는데 이때 이제 갤럭시 워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기사가 있어서 하나 발췌를 해왔는데요. 갤럭시 워치에서 이제 부정맥, 특히 이제 심방세동이 있다고 진단을 했고 환자분은 이제 그것을 보고 병원에 가셨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심근염을 조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방세동이라고 진단이 된 알람을 보면 이게 심방세동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신호들이 잡힙니다. 그런데 요게 작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시계가 인지를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심방세동은 아니고 정상 맥박입니다. 보통 정상 맥박인데 이제 시계가 아무래도 잘못 판독을 해서 심방세동이다라고 진단을 한 것 같고 요거 때문에 병원을 가셨는데 이제 요걸로 인해서 심근염을 조기에 진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신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인공지능에 의한 이런 판독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혀 쓸모가 없느냐? 아닙니다. 실제 다른 분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요게 이제 41세 남자분이셨고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뇌졸중이 가볍게 지나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에 대한 검사를 계속적으로 했지만 이제 홀터라는 검사를 합니다. 보통 이제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붙이고 있는 검사를 하는데 여기서도 진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있을 때 이 워치를 갖고 계시다가 이제 부정맥이 있는 게 의심이 돼서 측정을 하셨고요. 이 워치에서는 심방세동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라고 알람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람을 가지고 병원에 오셨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정확하게 심방세동을 잡아낸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 환자분은 이후에 약을 바꿨고요. 그래서 아마도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많이 낮아졌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요즘도 병원 다니면서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시계를 착용함으로써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부정맥을 조기에 진단을 하셨던 케이스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심방세동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측정을 해도 병원에서 진단이 안 되는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워치 착용하는 것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이제 체크를 하셔서 병원에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게 특이도라 그러는데 병이 있을 때 병을 진단하는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병이 없다라고 정상이다 라고 진단을 하면 그 경우에는 대부분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병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 그게 병일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드시 확인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워낙 이런 워치 같은 것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 심존도만을 촬영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입하는 것은 이제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시중에 이제 조금 저가 모델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증상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활용을 하시는 것은 일부 도움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